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코프로와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같이 한번 알아보죠. 어차피 2차전지 소재의 대장주들은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양대산맥이니까 2023년도에 2차전지가 주도를 하면서 정말 열풍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조금 에너지가 식으면서 에너자이저 같은 힘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로켓 배터리처럼 에너자이저보다 약한 약하면서 그 힘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일단 오늘은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종목 최고점 첫번째 에코프로 이렇게 928,000원 기록하면서 48만원 기록합니다. 하지만 53만6,000원 다시 또 9% 이상 상승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뛰쳐오르고 있어요.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들 죄다 좋은 모습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HN까지 해서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국내 증시가 이렇게 다시 또 빨간불이 켜지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요. 빨간 신호등 어디까지 갈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지금 어찌 보면은 현실적인 금리 인하가 다가오게 되면서 그 시기가 점점 이제 좁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죄다 빨간색 흐름 보여주고 국내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등 국내 전체적인 전 섹터 분야들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소식이 또 나왔죠. 흑연 있죠. 흑연. 흑연에서 초존도체, 상온 초존도체가 발견이 됐다. 그렇게 되면서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파워로직스 급상승을 하고 그 외에 또 누가 있죠. 바로 흑연 공급하고 있는 STX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흑연 생산하고 있는 크리스탈 신소재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흑연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시간에서 보여주면서 역시나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이걸 필두로 우리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콜딩스가 달려가느냐 못 달려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흑연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에코프로랑 포스콜딩스 상관이 없나? 당연히 상관이 있죠. 2차전지에 필수로 들어가는 양극재의 필수 소재니까. 그런데 실제로 흑연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는 포스콜딩스죠. 에코프로는 일단은 양극재와 리튬 그리고 펫배터리 산업만 영위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현재 전구체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제 따로, 따로와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버티럴즈를 상장시켰는데 이제는 에코프로도 음극재 그리고 흑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지금 뛰어오르는 그리고 쫓아오는 흑연 사업하는, 음극재 사업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려면 앞으로도 에코프로도 음극재와 흑연 사업을 꼭 필수로 해야 된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는 또 어떻게 돼 있나? 주가 역시 52만 7천원 그리고 70만원대까지 작년 7월달 올라가면서 이렇게 최저가, 결국 이 라인 이 바닥 무너지면서 이 쌍바닥까지 무너졌죠. 그럼 38만 7천원 기록했으나 3.13% 올리면서 41만 2천5백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주가를 어디서 건드려야 된다? 바로 40만원대. 40만원대를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했어요. 제 영상 보시면 얼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나와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 한번 보죠.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외인 기관들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외인 기관들의 평당가가 개인들의 평당가를 훨씬 더 못 미치면서 사실상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외인과 기관들의 이탈입니다. 개인들이 그래도 물량사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좋은 우름 이어가고 그나마 지금 이 상황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에코프로 한번 가서 저기 뭐야 종목별 투자자 수급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들이 상당수 떠났었죠. 그래서 주가가 150만원대까지 갔던 게 주가가 쭉 빠지는 가장 큰 이유였고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에서 정말 많이 해먹고 헤쳐먹고 나갔죠.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2차전지 반등이 다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와 포스콜딩스의 지금 작년에 그 영광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적인절던데 일단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제 2차전지 시장의 전망입니다. 전망 여러분 에코프로와 포스콜딩스가 개별로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기업적 이슈가 있어도 결국 2차전지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이 안 좋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2차전지 시장 규모가 3500조원이 되죠. 언제? 2030년에. 그리고 2030년에 전기차 수요가 5500만대로 늘어나요. 그리고 저는 목이 아파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선동하고 이런 유튜버들 많죠. 막 이렇게 막 난리난 것처럼 저 그렇게 못합니다. 뭐 그게 싫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제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저는 그냥 나긋나긋 차분하게 얘기할 거니까 저는 소리를 못 찔러요. 목이 아파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거점을 두고 여기에서 2차전지 부품을 생산해서 미국 전기차 업체에 공급을 하게 되면 7년간 90조원에 세액공제 해주고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금융 250조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이제 2차전지뿐이 아니라 반도체 합쳐서 250조고 2050년에는 페페터리 레이트 사이클링 시장 규모가 600조원이 돼요. 페페터리 시장도 중요하죠. 왜? 에코프로가 페페터리 사업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페페터리 에코프로 뭔 상관이야? 나는 지금 당장 에코프로가 2차전지 빨리 양극재 500만 톤 공급해서 주간 300만원 되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간다고 막 오른다고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다 뻥쟁이 사기꾼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와 실질적인 이제 현실적인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의 홀딩스 자회사 퓨처엠에 이제 양극재 공급량 한번 보죠.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스라고 볼게요. 2024년에 21만 5천 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뭐 300만 톤 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개 거짓말이고요. 믿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뭐 주가가 갑자기 200만원 300만원 된다고요? 다 뻥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갑자기 어떻게 주가가 200만원 300만원 돼요. 아니 주가가 왜 올라요 여러분. 그 주식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쵸. 그리고 그만큼 어? 가치가 맞춰줘야죠. 그만큼 매출이 맞춰줘야 돼요 지금. 그쵸. 그러면은 그 매출 따라서 우리가 매출에 따라 매출 영업이 PR 멀티플에 따라서 이 적정 주가를 책정하고 가는 건데 그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40만원이었던 주가가 어떻게 300만원 됩니까? 갑자기.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너무 이게 황대에게 이게 너무 광고들을 하니까 이게 우리 오히려 우리 개미 주주님들 괜히 기대감만 부풀어 놓고 근데 사실 그거 주가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 그 주가 못 가고 주가 빠져봐요. 그러면 그 실망감은 얼마나 커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150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40만원 50만원때까지 그러면은 50만원때 됐어요. 아 40만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단 50만원 됐어요. 그러면은 100만원 빠졌죠. 이거 그러면 100만원 넘는 상황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뭐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뭐 당장 뭐 이렇게 주가가 200만원되네 300만원되네 이런 소리 듣고 그거 사신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소리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근거가 있고 뭐 이렇게 현실 가능성 있는 소리를 들으셔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극제가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30년에 100만톤까지 늘릴 계획을 잡고 있어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 100만톤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정확히.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흑연은 음극제죠. 37만톤. 이게 현실이에요. 목표치 현실. 묘표치. 저는 그냥 현실 있는 얘기만 해드려요. 황된 꿈 부풀어가지고 또 와 나 지금 당장 120만원 사야지.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결국 피해자만 양상하는데 저는 그런 방송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방송 하고 싶지 않고 현실적으로 뭐. 아. 지금 뭐. 지금 뭐. 그런데. 이거 이제. 주주분들 중에서 우와. 딴 데서는 이렇게 막 200만원 된다네. 너는 니가 뭔데. 너따위가 무슨 50만원이네. 어쩌네. 200만원 되는게 헛소리네. 그런 얘기하냐라고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예. 저는 그래서 허황된 얘기 하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어. 이렇게 방송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게. 제가 뭐 어떤 대가를 지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쵸. 그쵸. 저는 그냥. 대가 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여러분들 위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고 어떻게 된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오늘 뭐. 이렇게. 어.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전에는 이야기를 못했던게. 아니. 괜히 또 막. 하. 아무튼 그런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8만톤이죠. 18만톤이 이제. 2013년에. 2013년에 기록을 했는데. 에코프로도 비슷해요. 포스코로. 근데 중요한건 뭐에요. 포스코가 엄청 따라왔단 얘기죠. 21만 5천톤. 포스코가 여러분. 2020년 전에만 해도. 에코프로. 양극재. 음극재에서 거의 생산량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뭐. 진짜. 3만톤도 안됐어요. 그랬던게. 이렇게. 1-2년만에 에코프로를 추격했습니다. 넘어섰죠. 지금. 왜냐. 이미. 생산량만 보면. 18만톤이랑. 21만 5천톤. 어. 2만 5천톤. 어. 3만 5천톤 차이나죠. 거기다. 음극재까지. 10만톤 가까이. 생산한다는게. 중요한거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재개서열. 아니. 시가총액이다. 재개서열이 아닌지.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스코가. 시가총액도 5위고. 재개서열도 5위에요. 그래서. 112조. 4,910억원 기록합니다. 6개 상장사가 합쳐서. 그리고 에코프로가 대단하죠. 사실. 이. 오로지. 양극재 사업만 하는데. 어. 시가총액이. 70조가 넘어요. 3개. 4개 기업이죠. 4개. 4개 상장사가 합쳐서. 이거는. 여러분. 에코프로가 정말 뛰어나다는걸 보여주는게 뭐냐면. 포스코는 사실상. 2차전지사업. 그리고. 철강. 그 외에. IT. 로봇. 정말 다양한 사업이에요. 건설까지. 에코프로는 양극재만 있잖아요. 양극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70조. 양극재와 리튬만 가지고. 대단한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죠. 어. 그래서 지금 바닥이다. 두 기업다. 두 종목다. 가격이 너무 싸다. 그거는 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업체별. 우리가 중장기 생산능력 계획을 따져보면. 엘지화학이 원래 1등이었습니다. 부도계 1등. 이렇게 4대 천황 중에서. 어. 이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4대 천황에 끼진 못하죠. 이 코스모 신소재는 페페터리 쪽에서는 강자에요. 성희라이텍과 어. 양대산맨까지는 아니래도 많이 따라왔죠. 페페터리 쪽. 그런데. 지금. 양극재 2차전지. 어. 전문분야에서는. 이 4개의 기업이. 강자인데. 엘지화학이 많이 죽었죠. 예. 2023년도에. 에코프로한테 많이 뒤쳐졌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엔. 포스코를 조금. 포스코와 비등비등한. 그런 자리까지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공급량. 그리고 수출량 보시면. 엘지에너지 솔루션모. 배터리 공급량. 2조 4,576억. 그리고 삼성 에스레이. 2조가 또 넘죠. 3조 가까이 되죠. SKU는 오히려 지금. 어. 마이너스 내려갔어요. 왜냐.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은 파우치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완성형 전기차 업체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 역시 각형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가는. 어. 이 기업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죠. SKU는 여기서 힘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엘지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 매출과. 그리고 계획 잡고 있는 것들. 어마어마한 지금. 엘지에너지 솔루션에. 어. 뭐라 그래야 되죠. 큰 그림을 그리는 내용들. 어. 어. 작동할 건데.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외에 지금 뭐. 사실상.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는. 상대가 안 되죠. 이 기업들한테. 아직은 현재는. 포스코는 그래서. 엘지앤솔이나. 삼성 예스테이처럼. 배터리. 이제 배터리 전문기업으로. 어. 아예.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제가. 어. 포스코. 그리고. 퓨츄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 3개 기업을 한번에 묶어가지고. 방송 한번 할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거. 방송하는 김에. 이것도 하나 보고하죠. 지금 일단은. 전기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지금 부품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이 차지하는게. 배터리에요. 47% 엄청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게. 70%. 그리고. 양극재 안에서. 리튬이 차지하는게. 50% 입니다. 그만큼. 이 양극재와. 그렇죠. 음극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중요한건 뭐냐면. 제가 오늘. 비교해서. 분석해드린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건. 주가도 지금 비슷한. 비슷한 가격대. 유지에요. 그리고. 양극재 공급량도. 포스코가 조금 더 앞섰지만. 결국 비슷하다. 그럼. 양극재 생산. 캐파가 중요하죠. 캐파. 캐파도. 역시 포스코가 앞섭니다. 왜냐. 에코프로는 지금 헝가리에. 지금 해외 공장을 최초로 짓지만. 포스코는 애초에. 어디에요. 캐나다의 얼티엄캠과. 합작법인 설립한. 아. GM과 합작법인 설립한. 얼티엄캠과. 하고 있는. 공장. 쾌백 공장. 그리고. 기존에 이미. 중국의 공장을 3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 외에. 지금 다른. 지역에도 공장을. 건립. 북미에도 공장. 지금. 알아보고 있구요. 그리고. 광산이랑 여모를. 아리엔테나의 리튬 여모와. 호주광산. 그리고. 어. 미국의 맥더윗. 리튬 점토. 추출. 이게. 지금 에코프로를. 앞. 앞선다고 해야 되나.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아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전지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종우 회장이 부임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3년 동안. 어. 2차전지 밸류체인을 완성시켰죠. 그런데. 문제는 철강에서. 엄청난 강자라는 거. 그리고. 리튬 리켈 사업. 2차전지 소재. 에너지. 풍력사업. 풍력발전 사업에다가. 탄소 저장소. 그리고. 건축. 인프라 조성.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신 에너지. 뭐. 백신 수출. 그. 수소사업에다가. 바이오.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는. 이 사업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이 3개 사업으로도. 이미. 어. 시총. 6위를 기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인데. 에코프로가. 그러면. 여기서 숙제가 하나 생기죠. 온 숙제가 생겨요. 친환경 사업이죠. 2차전지 관련된. 친환경 사업에서. 이 3개 부. 을. 일단은. 가지고 가고. 조금 더. 다양한 사업. 지금. 13개 계열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서너개 계열사 정도. 친환경 사업 관련된. 서너개 계열사를. 조금 더. 더. 이끌어 가면서. 어. 신사업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포스코한테. 어. 역전 아닌 역전을 한번 허락했지만. 하지만. 올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 에코프로도. 지금 광산을. 찾아 헤매면서. 확실하게. 광산. 어. 광산을. 투자를. 진짜. 본격적으로. 조단위로. 지금 투자하기로. 올해만 해도 쉽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또 관건이에요. 차대대 원통형 배터리.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 개발이 되게 되면은. 얘기가 또 틀려져요. 역전이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물론 지금. 주가는. 포스코보다. 에코프로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앞서지만. 지금. 시총에서는. 또. 포스코가 앞서요. 112조로. 하지만. 포스콘은. 그룹주죠. 그래서. 그룹주가 중요한거죠. 물론. 에코프로도. 그룹주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신사업을. 계열사를. 드리면서. 해야 돼요. 더 진행하고. 상장을 더 많이 시켜야 됩니다. 지금. 또 다른. 에코프로 내. 계열사들을. 그래야지. 이제. 둘이서. 더. 멋진 경쟁을. 토대로. 2차전지.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날 수 있구요. 왜냐. 대장주들이. 빠릇빠릇하게. 움직여줘야. 또 이렇게. 밑에. 종목들이. 따라오면서. 이게. 더. 나아지는거 아닌가요. 시너지오가. 나오고. 안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개. 기업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주가는 더 올라가죠. 이 경쟁을 한다는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발전을 통해서. 시가총액 올라가고. 어. 신규. 기업들도 상장시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역시나. 주가도 상승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공매도 장구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공매도 장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부터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 사이트 뭐냐면. 어. 요거죠. 증권포털이요. 증권포털. 증권포털. 증권정보포털이라고 해서. SI브로. C브로인데. 아. 발음이 좀 이상하다. 세이브로라고 할게요.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증권정보포털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거 나와요. 여기에서 공매도 장구.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지금 바로. 당장 메모하셔야죠. 아직도 안하셨으면 안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 에코프로. 장구 보시면은. 12월 27일. 어. 여기. 290만주 좀 안되죠. 아. 근데 제가. 공매도 장구. 볼 때마다. 느끼지만. 역시 제약바이오가. 아. 공매도는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셀트리온은 어마어마합니다. 셀트리온이랑. HLB는 볼 때마다. 이제 혀를 내들어요. 뭐. 에코프로 포스콜딩스보다. 뭐. 3배. 4배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런데. 1월달 들어서. 오늘이. 제가. 토요일이거든요. 여러분. 1월 27일. 27일 지금. 어. 공매도 장구가 또. 300만주 이상 넘어갔죠. 더 늘어났단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00만주에서. 어. 좀 빠졌다가. 200만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300만주 넘어갔어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장구가 늘어나고. 어. 지금. 들어오고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움직이는 큰 폭은. 그러면. 그거는 사실. 공매도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에요. 우리가 지금. 어. 이렇게 공매도들이 들어와서. 하락 배팅을 할 때. 언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어.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 12월달에. 390만주 정도 있었네. 근데. 430만주. 지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 어. 384만 3천주. 얼추 맞췄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430만주. 딱 정확히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다. 늘어났어요.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나나. 더 늘어나요. 여러분.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늘어났을 때. 우리가 또. 주가를. 줄이고. 늘리고를. 비중을. 조절을 해야겠죠.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사용하는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때죠. 이때 진짜. 아. 이때. 감동이었죠. 작년 7월달. 우와. 이렇게 주가가. 2차전지가. 미친 돌풍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줘요. 1000% 이상의. 1100%를 넘어갔습니다. 주가가. 토탈 주가. 최고점. 1547,000원. 어. 이렇게. 찍었을 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131.29% 우와. 엄청나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곧바로 슬픈 이야기 이어가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토탈 주가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왜냐. 이게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인즉슨. 눌림목 구간을 많이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요.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고.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여기서 보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53만 6천원 한번 보여주죠. 그러면 지평선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한 번 더. 다섯 번 정도 더 올라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적정 목표가. 첫 번째로. 78만 원대. 이 정도 잡고 가야 돼요. 이 정도 잡고 가야지. 어.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공매도 세력들이. 하락 패팅으로 끌어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한번. 두 번째 한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을 끌어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향 곡선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 상향 곡선 한번 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역시나. 지금 좀 길게 또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78만 9천원까지는 한번 더.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또. 한번. 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음.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비슷하죠. 역시나. 왜냐하면. 2차전지. 또 올라가고. 2차전지로. 죽었으니까. 역시나 주가를. 작년 7월달. 6월달부터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근데. 의외로 많이 안 올라갔어요. 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지금. 어. 급격하게 하락을 배팅. 이렇게 내려갔는데. 공면 세력들이. 하락 배팅으로. 많이 끌어 내렸죠. 그런데. 홀딩스 역시. 지금 끌어올리고. 끌어 내리고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끌어 내렸죠. 그래서. 지금. 하락률이 좀 컸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구간에서. 반등 보여주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올라갔으나. 지금.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쌍바닥이죠. 쌍바닥. 이 라인을. 이 라인을 기록하면서. 이 라인. 여기 있죠. 여기. 이. 이 쌍바닥. 전 쌍바닥 라인에서. 사실은. 여우 라인을 내려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지평선을 따라서. 46만 5천. 880원. 888원. 이 자리까지 있었으면은. 어. 좀 괜찮았을 텐데. 이미 거의 이탈해서. 어쩔 수 없고. 중요한 건. 이. 48만 6천. 160원. 이 라인까지 와야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관 외인들이. 좀 들어와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상승 추세선 진입했으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사수해주면. 확실하게. 주가를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바로. 그거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장기적인 목표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녀님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까. 에코프로 얼마에요. 73만원대. 이때까지.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48만원대까지. 일단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어. 아. 목표가 오픈해 버렸다. 목표가 오픈했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73만원대. 48만원대. 달려가기까지. 이 중간에 그러면. 이 구간들 있죠. 이 구간들에서. 어. 지금. 그냥 이렇게 일자로 가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력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 올렸다. 꺾었다. 올렸다. 꺾었다. 이렇게 갈 거에요. 그러면 요럴때. 어. 가져가실 수 있는. 눌림목구간 매수과. 이거는 제가 한번 짚어 드릴게요. 짚어 드릴 거고. 이거 어디서 짚어 드릴 거냐면. 어. 음. 음.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아니죠. 다음 방송이죠. 다음 방송에서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방송 꼭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갑니다. 언제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어. 편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어. 그리고. 음. 또 뭐라고 해야되지. 음. 언제나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돈 많이 버셔서. 어. 집도 사시고. 집.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 더 사시고. 한채도 사시고. 땅도 사시고. 건물도 올리시고. 이렇게 또. 어. 한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어. 근생 하나 올리셔가지고. 임대로 따박따박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파이팅하면서 달려가도록 하죠.